안동시가 처음으로 안동관광영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진행해 30명의 청년홍보요원과 이들이 제작한 100여 건의 관광홍보 콘텐츠를 통해 안동의 매력을 온라인으로 알렸습니다. 영크리에이터는 지역 거주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층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이 제작한 104건의 SNS 콘텐츠는 2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. 안동시는 관광 거점 사업의 하나로 내년에도 사계절 축제와 관광 명소를 SNS를 통해 젊은 층에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